사랑이 무엇이길래 가슴에 눈물이 나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못 미쳐 한숨짓나요 다른사랑 모든사랑 모두가 나그네랍니다 잊은 사람 못 잊는 것도 마음의 병이랍니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대도 그리운가요 그리운가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슴에 눈물이 나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못 잊은 한숨짓나요 아는사람 모는사람 모두가 나부대라면 잊을사람 못잊는것도 마음의 병이랍니다 잊은 한숨짓나요 물론 그냥 말아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래도 그리운가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래도 그리운가요 그리운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사랑이 사랑은 물어봐야 되는데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그저 땅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남자와 여자다 명쾌한 대답이네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사랑은 그냥 남자와 여자다 남자가 없으면 안되고 여자도 없으면 안되고 사랑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철학을 갖고 계시군요 만약에 이 노래를 가지고 전곡을 누비시면서 진짜 물어보세요 이런저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분들이 대답하는 걸 다 적어서 그거 가지고 노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박사 논문 한번 쓰겠습니다 그럼요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면서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곡을 하나 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현철 씨 멋진 무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노래 한 곡 더 청해 들어야죠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곡으로는 진천 아가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아가씨 여러분 진천 아가씨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holders elements 암 뮤직빼 마우스 원고 우주 말도 못하고 눈망울만 속삭이며 사랑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 둔 어여쁨 진정 아가씨 농다리야 너는 알림가라는 사랑을 오랜 시간 찢겨온 갱돌바위처럼 꽃합사에 꽃이 피면 파산에 달이 뜨면 아아아아 우린 인도시겠지 님 기다리는 진천 아가씨 아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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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